화염부메랑? 화염부메랑? 아니 몇 게임은 누가 이 게임을? 뭐야? 너 불의 맛을 쏴다 저거 웰티폭발 화염미쳐버리겠네 나이스! 나이스 팀 아무도 줄 수 없어!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부메랑푸!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로컬 멀티 플레이가 가능한 대전 게임입니다 스팀에서는 지금 리모트 플레이로 친구들과 같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오늘 같이 풀동부들과 재밌게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다 기운이 없어 각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1번부터 안녕하세요 가지입니다 개지매 가드라이티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기운내서 개지매 이세병 자 다음 베이컨 키미밍입니다 바삭합니다 말랑한 도넛 소범입니다 말랑말랑 뭐지 저 부들부들떨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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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 이런 페인고 알아야 돼 갱싱미역 커피입니다 동글동글씨를 가진 아보카도 곱다예요 이거 진짜 곱다씨 캐릭이다 색감이 진짜 너무 좋은데 빨간색 소박 플레임이에요 아 여기 뭐니? 룰은 간단해요 부메랑을 던져서 적을 조지면 됩니다 조졌 난 여기서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야 애들끼리 알아서 열심히 싸우라지 쟛 물에 빠져도 좋아요 슛 슉어 슉 Philipp den 말씀을 iant prayers 싸동 mess 와우 야 고로케 봤어? 반사샷? 와 대박 잘해 살려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메랑을 다시 끌어들일 수도 있어요 던지는 키를 꼭 누르고 있으면 근데 부메랑 어디갔음? 안 온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남은 어디 탈락 후라맨 아 됐다 야! 아 헷갈려 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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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계절해 고로케! 고로케 1 와 몇 킬이야 저거? 아니 저거 리플레이 저장도 있네? 이 기능 되게 참신하구만 뭐야 이거? 어 방어? 여러분들 왜 방어막 들고 계시죠? 잠깐만 아 이게 1위를 할수록 불리해지는 게임이네 근데 마지막 엄청나게 없네? 이거 빨아들이는 데 개울esen 걸림 이, 이 자식이! 이, 이 자식이! 기다려! 이, 이, 이 자식이! 안 돼! 밖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한 밖에 오래 있으면 죽어요. 맵 바깥에 오래 있으면 죽는구나. 이게 승패버 최후의 1인 이런 게 아니라 킬을 많이 내는 사람이 점수를 얻네요. 나 낼 수가? 나 밖에 없네. 잠깐만! 야! 조저제! 왜? 뭐지 이거? 나 종 치고 도망! 오, 대박! 서로 부딪쳤어. 이거 어떻게 가? 가라, 캠매맨! 어? 저거 왜 안 죽지? 실드거든요. 오, 나 피했다. 안 돼! 뭐지? 어? 왜 이렇게? 나 같은 짓을. 오케이. 떨어져 죽으면 아무런 킬도 안 되는구나. 응, 그러네. 어? 뭐야? 아... 팔이 있네요? 와... 나 이거 뭔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 자식이 왜 이리 어부지리를 노리려고... 팍! 오, 야 지리는구나. 우악! 빠졌다! 어부지리 제일 최고예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겁다 방어 막 있어, 유리에 지금! 무서워, 겁다 차! 무서워, 겁다 차!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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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박빙의 승부. 잘가요, 핑크 도넛. 좋아요. 여전히 1위는 고로케. 다음. 처음에 너무 많이 일으켰어. 이겐 뭐지? 전잡기 왜 이렇게 잘해. 죽을 뻔. 죽어라 이거야. 막 뛰어 죽어. 어 뭐야? 어머. 멀티브메라? 멀티브메라? 막 두 개씩 던지나? 오 대박. 뭐지? 뭐지? 죽어서 점수가 줄어들었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서 점수 안 까는데 왜 나만 까요? 많이 죽었나? 자살 당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자살? 은속 자살 뭐 이런 건가? 아 일부러 점수 안 주려고 계속 자살을 선택하면 페널티가 있나봐요. 어 염력 뭐야 염력. 아우. 아 이거 분메라 다시 다 회수할 때까지 못 던져요. 나이스. 아 곱다 잘해. 저 멀티브메라가 언제까지 유효가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아닐까요? 와 미쳤네. 와 진짜 개사기다. 야 고로케부터 조지자. 내 눈앞에 보이면 일단 패고 싶은 걸 어쩔 수 없어. 아 못 참지. 아 이거 너무 위험한 사람들 사이에 껴있어. 야. 죽어라 고로케드. 어 키윗이 또 아이템 벗는다. 아. 아이야. 뭐지 이게? 안 돼. 안 돼. 아직 살려주세요. 아직 안 나가고 싶지 않아. 안 돼요. 오우. 깜짝이야.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 저걸 피하네. 미친 사람. 오 마오 마세요. 뭐야 쟤 어디 가즈 어디 숨었어. 가지 쓰레기. 오케이. 아 쓰레기. 아 오카도 숨어 있었어. 미친다고. 아 오카도 숨어 있었어. 오케이. 소망차. 자기 뭐야. 구메랑 주어야 돼요 엄마. 아 안 돼. 달로 차잖아. 에비. 에비. 바들 바들. 에비. 다 잘하네 야 쟤 멀티불매랑 아직도 적용되는데? 그냥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거 같지 아 이 아이템에 먹으면 으악 계속 영구지속인가 보다 안 돼! 나 살려줘! 좋아 골! 고깨부터 줘 줘 뭐야? 얼음불매랑이 아닌데 아 얼음불매랑이 있어 아 저 얼음길에 닿으면 어나보다 너무 사기인데? 깔아놓고 해 어 왜 가서 죽었어 와 나이스 어 새벽에 잘해 나 어딨어 나 어딨어 나 내 캐릭터를 못봤어 도망가! 으악! 죽었다 아보카도 치즈 아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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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죽었어? 떨어질 때 점프키 바로 누르면 살 수 있긴 한데 아이아! 진짜 바로 눌러야 돼요 아니 너무 사인.. 너무 가운데인데? 뭐 이거? 이건 아닌 거 같은데? 뭐지 이거? 오! 야아! 야야! 왜 이렇게 미끄럽냐 이거 아이고 벽두콕 퓨저 아! 아 이 개새 어? 멀티불매랑 진짜 너무 센데 멀티불매랑 나오면 진짜 목숨 걸고 먹어야 돼 이거 멀티불매랑 나오면 진짜 목숨 걸고 먹어야 돼 이거 멀티불매랑 안 돼! 멀티불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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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불매랑의 단점이 그거네 멀티불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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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는 거 저 싸가지! 저 죽여라! 야 야 소범아 잠깐만 진짜 고렇게 고렇게! 고렇게! 눈이 멀은 수준인데 저 정품은? 진짜 왜 저래. 아 멍쳐와! 저 암마를 죽여야 된다고! 하등 쓸모가 없어. 죽이려고 안 죽였다고! 너는 뒤졌어. 죽지를 못해. 죽었다. 죽었다. 아 안돼! 저 회수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다시 줘. 다시 줘x2 다시 줘. 다시 줘! 다시 줘. 오! 아! 어어. 그새 담아났어. 하아아아아! 아아아! 아유 야 재킹이야. 이제 우승한 거 나야. 아이고. 여러분 다들 아시죠? 고로케. 고로케 부터 죽여. 아 저게 안맞네. 아악악! 고로케 부터 죽이라니까! 나 죽었어 미끼 나오자마자 얼었구나 곱다 구메랑으로 싸우라고 얼었구나 소봉 죽었구나 새벽 와 나 왜 쌍브메랑이지? 조작 고로케 뭐야 고로케 저거 가짜였어 대박 제가 속았는데요 고로케 부터 죽여야 돼 고로케 고로케 부터 죽여야 된다고요 고로케 죽여야 돼 고로케 키미미 힘을 합치자 저거 어떻게 막냐고 저거 조져야 돼 저거 어 죽었어 저거 고로케 무서워 죽겠네 아 벽 뚫고 그 능력이구나 덕을 뚫고 넘어오시니까 무섭네요 과연 내 부메라 무기 없어 무기 없어 무기 없어 무기 없어 어디갔니야 내 무릎아 내 무릎아 이제 와라 우메안 저기있다 저기있다 내 부메라 뭐지? 둘다 죽었는데? 뭐야 어? 나 치어 죽었네 아 이런 젠장 우승해야 돼 우승할거야 연습게임이지만 우승할거라고 트롤해야지 어? 멀티분메랑 누가 먹었어 제발 아야 야 저거는 고로케 죽여야 된다 고로케 지금 아이템 개장있다 고로케 죽여야 된다니깐 고로케 죽여야 된다니깐 왜 부메랑이 두개죠? 소보미 에티 부메랑 사라졌어 와 능력이 사라질 수도 있구나 이게 새로운걸 먹으면 갑자기 사라지네요 아니 나 어디다 던지니 아보카도에 씨앗이 굴러가 와 고로케 우승 오 뭐야 뭐야 이야 멋있데 능력을 못먹는다고 좋다기보다는 좋은 능력을 잘 먹어야 되네요 계속 먹으니까 기존에 있던 능력이 사라져요 음 뭐야 이거 이 구역에 미친 자? 나 똥손이래 나 왜 이 구역에 미친 자지? 아니 햄버거다 햄버거 잘해보자고 아 이거 생각보다 되게 액션 게임이야 좋았다 체크 체크 가운데 체크 저게 디버프도 있더라고 조심해야지 디버프도 있어요? 네 저 키가 반대로 바뀌는 어 뭐야 맞아 맞아 와 케미밍 지형 짐을 완전 잘 이용하네 어 갑자기야 와 케미밍 아이고 지금 죽으러 가야 돼 여행 갈 갈 갈 갈 안돼 안돼 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샤샤 무서워라 아 또 미끄러운 데다 아 아 아 아 부메랑이 좀 나중에 생기지 참 어 미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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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이동 부메랑? 진짜 아 아 와 곱다 너무 무서운데 지금 어 너무 미끄러워 와 야 부메랑 던진 쪽으로 텔레포트가 돼 아 와 너무 개사기 빡텐데 아 저 너무 개사기인데 와 이번 인셀팀 곱다 가져가나요? 어 다시 실력으로 숨기고 있었어 돈이 걸리면 아파 오 오 잠깐만 무너진다 무너진다 아 씨 빠져 죽었네 야 야 야 야 야 와 소범 아 아 소범이 해냈나요? 오 와 아 아 아 이걸 맞네 변장? 폭발해붅이 해라 아 어 뭐야 아 때렸어 와 잠깐만요 원래랑 오 오 피했어 와 오 김이민 미쳤다 아 아 나 자폭했어 저거 쥐 밖에 안 남았네 오 오빠님 봤어요 피하면서 때리는 거? 야.. 곰다 미쳤다니까 지금? 막아야 돼 저거! 너무 잘하는데? 뭐지? 뭐지 저 힘쓰지? 이게 마디 죽여야 이기는 거라고요. 이거 어떻게.. 오오오..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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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니 나 어디 가냐 부메랑한테.. 멀치 부메랑이다. 공포의 결부! 와아! 어? 아! 아니.. 아니 이거 폭발 없어지는 거 아니었냐고! 계속 먹는구나.. 몰랐네.. 어? 너무 불 붙는가? , 아야야야야야 야야야! ü Wednesday! 이뤄倒! 떨어져 죽었다 큰일났네 계속 자폭이어서enses 점수가 안들어 내가 가진 무기가 너무 무서워요 겁나네 이거 다 뒤졌어 안 되겠다 이거 야암! 호오.. 이야 아냐 잠깐만 찍어보죠 아 아 야 소범 왜 이렇게 잘아 와 소범 난 덧붙다 아 이거 왜 잡고 새벽이 나이스 그렇게 이번에 좀 부진하군요 제가 제일 부진하지만 진짜 무슨 일이에요? 아 나이스 다 터져라 와 다 터진다 다 터져 잠깐만 저거 너무 위험해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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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살려줘 떨어질 뻔했다 방금 나이스 노력공은 폭발이 너무 정신이 없는데요 폭발 너무 좋은데 아 근데 멀티는 없어진건가? 뭐지? 염력은 뭐야 염력은 뭐야? 염력은 뭐지? 아 저거 뭔데 누구가 숨어있어 누구가 숨어있어야 어디있어 어디있어 변장 아와 대박 사물을 때리웠어 사물 사물 아 사물은 변장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방금 대박이야. 야 붓매랑이 던지고 컨트롤이 되는 거였어? 이게 쫀다. 뭐지? 뭐지? 지금 소범님이 1등이에요. 오? 네 미끄러워. 뭐가 찍어? 아! 살려줘! 나이스. 내 붓매랑 너무 무서워. 이거 뭐야. 내 붓매랑 너무 무서워. 안 돼. 너무 좁은데? 저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저 안으로 들어가야 돼? 저기 있어요. 점수야. 야호! 점수 와! 오른 거 봐라. 인센티브 내줄 수 없지. 우매한 것들. 뭐야? 자살했어. 아니 아니. 빨리 너무 빨리 좀 봐줘. 뭐야? 쟤 봐. 아니 근데 이거 어차피 킬 못 따면 아무 의미 없는데. 뭐야 이거? 아 왜 점프가. 아 뭐야. 아 뭐야 혼돈 뭐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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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화염부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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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몇 개 뭔가 이 개물를. 아. 하하. 야 불의 마술사다 저거. 월티브 폭발하여 미쳐버리겠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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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거 봐. 홀러다. 아 이 세 티브 아무도 줄 수 없어. 사장님 잡아. 사장님 잡아. 사장님 잡아요 잡아요 잡아요. 잡으러 간다. 하하. 하하. 잡으러 간다. 하하. 아 목 다 빠졌어. 하하. 아 왜 멀티브메랑. 아 뭐해 나 언제 죽었냐. 하하. 하하. 왜왜왜왜왜. 뭘 빠져. 너무 쉽게 빠졌어. 와 멀티브메랑 저거 진짜 개사기라니까. 와. 아이고 아이고. 고로케님은 폭발 먹어주세요 고로케님. 하하. 안 돼. 멀티브메랑의 얼부. 와 개무서워. 아 저기 뭐야. 하하. 와 진짜 너무 사기야. 급 따라온다. 안 돼. 어 여기 끈다. 어 왜 이렇게 끈키네 갑자기 여기. 갑자기 개 끈켜요. 안 보여. 안 보여. 누가 날 죽이고 있는데 안 보여. 깜짝이야. 안 돼. 어디를 끼고 있어. 아. 어. 소범아 계속 끈겨. 연결이 불안정한데요. 괜찮아. 가봅시다. 오케이. 가자. 아 됐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야 이거 개판이네 이거. 지금이야. 버튼을 눌러. 하하하하 아이고 하하하하 저기 소범아 너 부메랑 없는 건 알지? 네? 없구나. 진짜 맨 손으로 막… 정당하게 가길래. 어? 날 농락한다. 민자야, 민자. 날 농락한다. 오, 전자상 택하는 거인. 귀여워. 아이고, 귀여운! 와, 소범의 뭐지? 와, 대박. 세명 동전. 키밍, 소범, 플레임. 미친. 살려! 살려! 살려줘! 야 이 미친! 저 고르케 저 괴물을 잡아 빨리! 설마 못 잡았어. 대결이다. 오케이 렛츠고! 어 뭐야 이거! 뭐야? 이러면 죽는 겨? 아 이게 배틀로얄이라는 아이템을 먹으니까 이렇게 되네. 나 죽어! 안 돼! 와 키밈이 바짝 따라오는군. 뭐야? 야 잠시만! 잠시만! 뭐야 저거! 오 뭐야? 이은 죽여라. 뭐야 이거? 이거 오빠 뭔데? 우와 염력 개멋있다. 짜는데? 아 까비! 헐 설마! 오! 반가워! 반가워! 역시 인센티브는 정해져 있던 거야. 킬 밀만 맨날 인센티브 가져가! 인센티브는... 베이컨 승리! 오 미친다. 아 왜 잠깐. 아 혈질 뭐야? 너무 좋은데. 무게 안 들고 패서 그런 거 아니야? 하이 소스! 어 이거 내 거다. 나 어딨어? 아 이유 해야지. 난 햄버거로 간다. 소범이 곱다가 나랑 같은 편이네? 소범이 곱다가 나랑 같은 편이네? 저 햄버거가 상했어요. 대상망측 냄새버거 듣는데? 저거 뭐야? 으악 빠져 죽었어. 이거 안 열면... 썩은 썩은 버거야겠다. 어차피 연습 게임이여. 어차피 너무 무섭다 근데. 복장은 믿는다. 아 까비. 우리 필은 안 죽이죠? 이거 못 죽이죠? 못 죽인 것 같아요. 휘둘러는 봤어. 안 돼! 소도마둔! 이거 팀 밸런스가 이상한데요? 글러스 이상해요 이거. 석전 석결이구만. 나 어딨냐? 나 여기 있다. 잠깐만요. 아 이랬어? 살려주세요. 뒤졌어 커피. 뭐야 나 자살을 택한다? 나 갇혔다. 나 갇혔다! 얘들아. 아니 왜. 제발. 과장님 복수를. 니가 와야 서로? 니가 와라. 아 이게 묵적어? 오이기네 거치! 오하우. 안 돼. 피 터졌어. 저거 우유 누구야? 저야. 태백. 태백 우유. 가재에서 우유로 진화하다니. 나이스 소범! 죽음이다! 죽음이다! 못 죽였어. 나이스! 아 저기 징그러워! 저기 가져왔어. 핏업 됐다. 나이스! 어떻게 피했냐? 무서워. 지금이야. 와! 고급자 나이스! 나이스. 피지컬이 역시. 대단해. 어? 어? 피지컬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 악! 소범만 활약 좀 해봐! 아유 사장님. 아이고. 핫소스 맛 좀 보여주시죠. 내 핫소스 유통기한 지나서 별로 안 매움. 아 세상에. 아이고. 안 돼. 안 돼. 이럴 순 없어. 어? 뭐? 뭐야? 아니! 뭐지? 아! 더블킬이라니! 뭐야 없네? 가지고 왔어. 먹다아님. 먹다아님. 아이고 친하게 지냅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아. 안 돼. 뭐야. 신나서 뛰어내렸어. 웃으면서 뛰어내리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좀! 어? 아이고. 빠졌어. 버텨 버텨. 아 예이. 아아아. 아아아. 아이고. 나이스. 아주 좋아요. 뭐지? 아니 아니. 새벽 나아주시지 말고. 아 이런 씨 나 죽으러 갔네. 왜 맨날 겁다만 남을까? 우리 팀은. 오우우. 네. 곱다이아아. 멀리 가면 떨어서 죽네. 하하. 머리 지지마요. 어 이거 어디 가노 이거? 하하. 하하하. 아 이거 비명 소리 뭔데? 난 죽다. 하하. 배틀로얄. 그래요? 어 미안하다. 잘 못먹은 거 같은데? 사장님. 사장님. 아아아. 미쳤네. 썩은 버허에게 죽지마요. 어, 실드 생겼다. 뭐야. 아니 이거 왜 자꾸 적진 한가운데에 저는 리스폰이 되나. 근데 나를... 나이스야? 나이스였다. 예, 나이스. 나만 능력이 없는데? 말하자마자 멀티 부메랑 드셨네요. 부메랑 없다. 부메랑 없다. 부메랑 없다. 나이스, 나이스. 드디어 2대1 상황. 드디어. 드디어. 죽였다. 햄버거가 분해됐어. 나 자꾸 뭘 쏟아. 죽으면. 죽였다. 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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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 다야. 아니 이거, 이거 얼음 부메랑 우리 편도 얼어요. 어. 우리 편도 얼어요. 다야. 아이고, 김소를 걸 죽었네. 아니 우리 편도 얼면은 이게 의미가 있냐고. 죽여라! 죽여라! 나이스. loo NO 뒤집는 소리 필드가 든든하네 생각 보다 왜 저쪽에 아이템이 나와 저 미친 얼았지 마 썩은 엠버거 좋아 따라간다 따라간다 냄새 보고 싶네 냄새 먹어. 아 멀티 부메랑 진짜 너무해요. 아 잘 알려줘. 아 스킬 무기라도 먹어! 먹었다 미끄! 아이고 미끄러워. 아이고 부메랑이 없었구나. 이거 뭐 파란팀 다섯 명인데 한. 뭐야 이거. 아 폴보다까지 먹으면 어떡해. 그렇게 미치. 아 모르겠다. 잘 먹지? 우와 폭탄. 야 안돼. 어? 우리 패발나 오고 있어. 야 이거 시체 위에 오래 있으면 부활해. 맞았어. 그렇지. 모르네. 아 죽여. 아 까비스 베베. 이제 너희를 열심히 부활시켜 줄게. 힐러로서. 아니 저 빼가 생마 적어있는 게. 아니 잠깐만. 죽어라 우매한 것.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살려야 돼 빨리. 살려줘. 저 깨진 컵이 아니라 커피 자국을 저수해야 돼요. 쌍컬. 주먹으로. 주먹으로 몇 대 차니. 저기 나 부활시켜 주실 분 없나요 왼쪽에 있는데. 저기 왼쪽에 저 저. 아닙니다. 너무 웃기네. 불쌌했어. 염려. 어? 어떻게 저렇게 바로 반격하지? 나 부활시켜 줘. 나이스 베베. 나이스. 예. 그냥 물이 없어 그냥. 다 죽여버려. 펄 너무 아파요. 물에 빠졌어. 아이 미치. 이거 어떻게 살려? 못 살려. 나이스. 다들 왜 그러시죠? 나이스. 와우. 아. 아 이거 하는. 하는 방법을 알겠어. 오지마. 알지마. 나이스. 방법을 알았으니. 방법을 쓰기 전에 죽인다. 뭐야 나 어딨어. 하나가 병에 걸렸어. 안돼. 으악. 떨어져 죽었다. 빨리 조심해. 살려줘. 부활한다. 쟤 부활한다. 폭발해 내가 죽었어. 부활한다. 나이스. 아이고. 나이스. 어? 뭐야. 아 이 개판이네. 우리 팀. 나이스. 나이스. 내 팀 죽었다. 와보시죠. 아 이 카피. 안돼. 오 이거 쳐내는데. 하아. 미끼였어. 너 미끼를 물어본 것이여. 이런 젠장. 아이템 저쪽으로 생겼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활약전. 활약전. 나 살려줘. 소범아. 아니 뭐해. 어디 있어.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 그럼 죽여. 날씨. 죽여. 와. 죽여. 죽여. 와. 너무 잘하고. 아 맨손이네. 맨손이네. 맨손이다. 도망쳐. 무기 없어. 무기 없어. 무기 없어. 나이스. 질밥도. 죽여. 너무 잘해. 와우와우. 죽여. 나이스. 아 진짜. 굉장한 징검수꾼네. 고기하지마. 고기하지마. 나이스. 고기. 아우야. 아우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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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러. 아니. 좀 더 위로. 좀 더 위로. 소범아. 어. 왜 안된다고. 도알이 안되네. 왜 안되지. 저거 가짜에요. 아. 아 가짜에요. 네. 아. 안 돼. 아. 정신없어. 쓰면 안돼. 꼬덜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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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덜팀. 꼬덜덜팀. 꼬덜덜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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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완전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게임이 끝나가지고. 근데 황금불메랑이. 워낙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시 하기에는 또 힘이 빠지니까. 마치도록 합시다. 다들 재밌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